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하고 천만세 한 번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가죠?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이면 금요일이에요. 한 주가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주가 너무나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아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그 흐름에 따라서 잘 우리도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졸졸졸 흘러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죠. 살다 보면 뭐 흙탕물도 가고 흙탕길이죠. 진흙길, 뻘길 가기도 하죠. 걸어가기도 하고 좋대. 어쨌든 또 꽃길도 걷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변동성도 상당히 많고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결국은 여러분 목적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꼭 고착했으면 좋겠고 꼭 장거리만 고집하지 마세요. 장거리 가면 좋긴 좋지만은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그 사이에 너무나 힘든 일들, 힘든 사건,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안하니만 못하니깐 차라리 어렵고 힘들 때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실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수익권 도달한다거나 다시 평당가가 온다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탈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신건강이 우선수요. 정신건강이 상당히 유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멘탈관리가 안 되면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주식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식투자 해가지고 개미들 거의 못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5%는 거의 손실일 거예요. 개미들. 그만큼 힘든 게 주식투자다. 이거 뭐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하다고 주식투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죠. 트럼프라고 할게요. 트럼프가 윤 대통령과의 그런 통화에서 언급한 이 말이 오늘 국내 주식장을 달궜습니다. 조선업종 평균 주가 상승률은 11.6%. 하여튼 오늘 조선주가 들썩거렸다. HD 현대그룹이 하루 만에 그룹 시가총액이 4조 6,420억 원 늘었습니다. HD 현대그룹 전체 시가총액은 64조 8,890억인데 대기업 집단 가운데 5위 자리를 굳혔네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맞네. 하여튼 조선파트 쪽에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그룹도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2조 9,730억 원 불어났어요. 하나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은 43조 8,590억인데 이 셀트리온그룹을 제치고 대기업 집단 7위 자리에 올랐다네요. 하나오션이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나오션은 전날보다 주가가 21.76% 뛰었습니다. 33,850원의 거래만 졌고 지난 9월 2일 이후로 가장 높더라.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수요업종으로 꼽힌 우주항공과 방산업종 이쪽에 투자자들이 몰려요. 하나시스템, 하나여러스페이스 주가 상승이 이어졌고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하나여러스페이스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으로 규모로 봤을 때 삼성, 하이닉스 이어서 3등에서 5등을 차지한 거죠. 이렇게 HD 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웃은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대표 종목에 올랐던 HD 현대건설기계랑 HD 현대인프라코어 차익실험 명언이 나왔어요. 그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변화 우려 속에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솔루션 역시 전날보다 주가는 빠졌다. 올해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 미국 대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업종별 명암이 부각됩니다. 코스피는 2,564.63인데 전날보다 1.12포인트 올랐고 코스피는 이날 오전 기간의 대규모 매도 속에서 2,540.48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어서 기간까지 매수의 우위로 돌아섭니다.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기간과 외국인들은 1,130억억, 970억 정도 승매수 했는데 개미들이 2,360억 승매도 합니다. 코스피는 보니까 전날보다 9.79포인트 하락을 했네요. 733.52의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피에서 기간과 외국인들이 각각 941억, 866억, 8제 나섰고 개인들은 1,987억 승매수 했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리각헴, 바이오 등등에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에서 비중이 큰 2차 전지업종, 2차 전지업종과 바이오 업종 모두 부진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업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기차 지원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 약세가 이어졌고 바이오 업종은 고금리 불똥이 튀었고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해왔던 보편적인 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을 해서 예상보다 금리 이란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있어요. 바이오 업종은 돈을 빌려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금리에 상당히 민감을 하죠. 미국연방공개시정위원회 FMC에서 11월 정례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네요. 한국시간으로 오는 8일 새벽에 결과 나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죠. 패드워치에 보니까 금리 선물 시장은 현재 11월 F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할 확률은 97.8%로 봅니다. 관건은 제넘 파월 연방준비의장이 11월 FMC 결과 발표 후에 기자회견에서 연내 추가 인할 가능성을 내비칠 것 같아요.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늘 12월 F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할 확률은 67.1%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상 결과 나오기 전과 비교하니까 10% 정도 줄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하여튼 코스닥이 좀 빠져가지고 마음은 아픕니다. 현재 유럽 영국은 현재 0.05% 강법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가 좀 티네요. 0.52% 동일도 좋은 흐름 보입니다. 1.25% 정도 좋은 흐름.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필라가 그래도 급등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무려 3.12%는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져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트럼프 효과인가? 하여튼 좋았습니다. 좋았고 엔비디아가 좀 많이 튀었고요. 퀄컴이 또 시간에 거래해서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오늘도 좀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환율은 1,394.50원 7원 빠졌습니다. 꺾였고 달러 이번엔 154.25엔 유가는 71.69달러 일본 연예인은 905.52원이고요. 유로와는 1,499.32원 중국 연예인은 194.27원 유로달러 휘발유는 1,618.77원 국제금값 2,676.3달러 국내는 119,411.51원입니다. 금값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부채 10년분은 4.428 현재 좀 보악권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높다. 아직까지 높아요. 선물은 현재 다우가 0.16%로 오르고 있고 S&P 0.15 나스닥 2.22 러셀 0.36 러셀이 강세네 러셀 굉장히 러셀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우리 삼성전은 참 징글징글합니다. 5만 8,000원은 뚫었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외인들이 아직까지 매도세가 있어요. 그치지 않았다. 그 매도세는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도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마라. 지금 싸게 보여요. 싸게 보이지만은 지금 사면은 제가 볼 때는 시간상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짜세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야 매수하겠지만 지금 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지는 마세요. 절대 하지 말고 좀 기다립시오. 기다리시고 좀 오를 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그때 적그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선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빌빌거리고 있어요. 4만 7,000원에서 4만 8,000원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무식하게 덤벼들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겹지만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잘 버텨내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지점 도달하면은 그때 가서 차익실현 하실 분들은 차익실현 하시고 도망가실 분들은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가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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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